정민 씨, 우리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? 어떻게 할 거야, 앞으로? 응? 뭘? 지은이 말이야. 정민 씨, 미련을 갖는 것만큼 추한 건 없어. 근데 말이야, 미련이 없는 사랑은 없는 법이거든. 다만 그 감정을 숨길 뿐이지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?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.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약자의 변명일 뿐이거든.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울고 매달려.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혀. 껍질을 벗어야만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. 자신이 없어서 이지은이라는 여자의 행복 때문에 내가 그만두려는 것 같아. 정민 씨는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? 과거 속에 지은이를 사랑했던 거야? 현지의 이혼이여, 이지은이가 아니라? 어제가 어제 일로 지나간 것처럼 두 사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이야. 우리 윌하고 지은이는 그저 한때 과거 속에나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.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뭔가의 감정이 남아있다면? 어설픈 감정이 남아있다 쳐도 둘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? 내가 뭐 하나 가르쳐줄까? 우리 윌은 난 버리지 못해. 내가 여기 앉아있는 아이. 근데 말이야. 앞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. 정민 씨 말곤 그 누구도 모르거든. 내가 왜 이 사실을 정민 씨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? 이제야 알겠어? 내가 걷게 된다면 우리 윌하고 지은이는 어떻게 나올까?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 순간적인 거거든. 특히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지. 어떤 계기가 된다면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다고. 서정민 씨. 정신 바짝 차리세요. 물론 내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건 더할 나이 없이 기쁜 일이지만. 분명한 건 그로 인해서 내 사랑도 정민 씨 사랑도 위태로워졌다는 거야. 그 사실을 각인시켜주려고. 나한테 고맙다는 생각 안 들어? 네가 보통이 아닌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젠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든다. 난 내 사랑을 놓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. 단 하루로 살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? 사랑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게 없는 거 아니야. 괜한 자존심 부려서 원하는 거 놓치지 마. 알지? 비밀이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는 거. 돈독한 관계? 만약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? 성급한 결정은 후회만 가져다 줄 뿐이야. 난 확실한 우근을 갖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도덕적인 삶도 많아워. 착하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. 이만 가봐야겠다. 이만 가봐야겠다. 사장님 너도 이미 늪에 빠졌어. 행운 5 6 감사합니다.